최정만의 실력을 통해 최정만의 실력을 통해 최정만의 실력을 통해 최정만의 실력을 통해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의전팀 사수를 맡게 될 중민이라고 합니다. 네 오랜만에 하겠습니다. 이제 기분 좀 잘 찾으시는데. 어 이제는 중민아! 중민아! 여기서 잃어버려? 매니저를 잃어버렸어요. 찾아주세요. 중민아 여깄어! 네 문 좀 닫아주세요. 오늘 제가 할 일은 어떻게 되나요? 네 오늘 일정은 사무실에서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하고 넘어가서 무대 사전 녹화 오늘 무대는 두 곡 진행하고요. 아 네. 전 중민이면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. 제가 계속 현님 옆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시킬 건가요? 네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팀에서 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이랑은 워낙에 친하시니까. 아 아닙니다. 추미지.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접사드립니다. 네. 망감부. 현이 컴버TV 망감부! 이제 멤버분들 픽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진팀은 어떤 자세로 서있어야 되지? 오늘 팁 좀 주세요. 대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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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 독재 시험이시요? 오늘 이쪽은 오늘 하루 의전팀 체험하시게 될 이현 씨입니다. 아 이게 누구야 이게? 네. 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. 타는 거 안녕하세요. 편집 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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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0분 뒤에 라디오 인터뷰 시작되는데 네. 이제 촬영장 세팅시간이랑 저희 멤버들 템의 완료 시간이랑 체크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완료 처리는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멤버들이랑 의전팀이랑 인사 먼저 나누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! 안녕하세요 아이고! 의전팀 받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약간 아따마마 동동이 같은 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이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죠? 네 그렇죠 보석 씨 네 네 태형 씨 네 석진 씨 오늘 하루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연예님 네 안녕하세요 다 되어있는다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 이쪽은 의전팀원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물 이렇게 오퍼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니어 채우고 막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케줄 뗄 때마다 일단 그 물 물병에 젖는 거 꼭 가거든요 어? 그러십니까? 빨리 조개해주세요 빨리 조개해주세요 어 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의장팀 체험하시게 될 네 고맙습니다 환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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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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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저희도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오늘 혹시 촬영 세팅 시간 지금 20분인데 20분에 딱 들어가나요? 20분에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멤버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?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? 준비 안 됐으면 좀 더 기다려야죠 준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돌아볼까요?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당장 준비를 해야죠 빈 마이크 차야지 이제 빈 마이크 차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케줄은 뭔가요? 오늘 인터뷰를 10개 대체가 준비가 되어있어요 10개 대체예요? 네 모두들과 인터뷰를 도란도란 나누시고 연기 대체 너무 많아요 2시 정도에 남양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하기 싫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올까요? 회장님이 들어올까요? 남양주 너무 멀어요 그쵸 이런 게 쉬운 걸 좀 하지 마세요 모든 대표장들에 남양주에 따라하는 게 참 너무 안 쉬워요 사실 좀 더 옮겨주세요 네 그쵸 일단 제발 빈 마이크 차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차주세요 마이크 차주세요 들어가세요 멤버들 뭘 뽑은 하려고 나이랑 아 나이자 정국씨 정국씨 아 이거 아 이거 치면 되겠어요? 한쪽은 안나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바로 딱 아니요 괜찮아요 사람이 많아서 숫자로 체크해야 돼요 예 옥수수인가요? 아니면 볼인가요? 왜? 이렇게 피해가 싫다고 반응이요 뭘 선택해도 싫다고 하려는데 아 제가 6번이라서 혹시나 감사합니다 까 될까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저 힘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운동하시던데 그래도 황제다 황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혀니콤보 화이팅 아 채널 이름이 혀니콤보예요? 혀니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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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아따맘마 동동이 오늘 그냥 머리 말리고 났는데 진짜 동동이 너무 귀여워 나 예전에 가수 가수 이현씨랑 좀 둥농 같은데 월곱슬이랑 가수 이현씨랑 좀 닮았대요 정국이가 가수 이현씨랑 좀 둥농 같은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혹시 심장이 없어서 이어로 듣고 있는데 지금 제격고천국이 질문을 하시네요. 버터주가가 뜨냐고. 스타일리스트가 지금 멤버분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찍었는데 점점 이렇게 라인이 겹쳐있어서 잘 안 보여서 이쪽 저쪽으로 찍었어요. 완전 섬세하게. 자 이제 남양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. 남양주로. 남양주로 하시죠. 서울에 있고 싶어요. 거기 남양주 엄청. 마스크 좀 주세요. 마스크요? 네. 의자 디필스 탭이에요. 준비나 마스크. 준비나 마스크. 준비나 마스크. 근데 가면 5성급 뷔페 레스토랑 되어 있나요? 식사. 아 네. 고맙습니다. 오리로 준비해놨습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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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제가 다시. 지금 바로 내려가요? 네. 화장실 한번 갈게요. 아 좋습니다. 혹시 유전해본 마스크? 마스크 필요해요? 있어요. 없는 것 같은데. 차 안에 있어요. 차 안에 있어요. 차 안에 있어요. 이거 꼭 내버리세요. 이거 꼭 내버리세요. 이거 꼭 내버리세요. 꼭 내버리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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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